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찬면 아시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정말 사상 최고의 정말 사상 최고의 폐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왔습니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현장 왔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게 아까워 가지고 찍는 거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면이 아마 지금 풀나무하고 풀들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저 앞에 지금 있는 폐가구요 지금 방금 제가 걸어 왔던 이 도로 도로가 마을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신역세권이구요 위치는 바로 뒤편에 철도가 지나가구요 옆에는 조금 좋은 주택이 또 하나 있고 여기 공터에 이렇게 그나마 장점이 여기다 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땅이긴 한데 예 본 매물은 일단은 지적상 맹지입니다 맹지구 1968년도에 지어진 주택이 이렇게 한 동이 있구요 지금 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차량이 왔다갔다 했던 흔적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예 하여튼 뭐 맹지에요 현재는 맹지 상태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사는 허가가 안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 제가 잠깐 내부를 들어가 봤었는데 좀 엄두가 안납니다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일단은 주변하고 동시에 한번 싹 둘러볼게요 요거는 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내부로 해가지고 한번 풀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찍을 수 있을냐 모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현황 도로 부분 일부분은 요 도로 현황 도로 부분 일부는 요쪽 땅입니다 주택에 땅이 좀 포함이 되어 있구요 서로 주변의 땅들이 도로로 좀 맞물려 있는 상태고 지금 너무 오래되가지고 네 이렇게 막 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요쪽에 보시면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어요 기름 보일러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수택에 마당으로 가려면 여기 구둘 연통 같기도 하고 예 아우 요거는 마당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벽채나 이런거 보면은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벽집도 다 노출이 되어 있구요 요걸 다 털어내서 과연 업자가 아닌 일반인분이 요걸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될 듯 싶구요 지금 요쪽이 이제 주택의 마당이라고 봐야되는데 지금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 앞에 있는 저 뭐 창고 같은건 다 털어내야 될 것 같고 자 벽채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석가래는 그래도 조금 멀쩡하네요 업자분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게 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약간 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고 있고 아아 제가 돌아서 한번 가볼라는데 요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요쪽을 들어가라고 일부러 뚫어놓은 것 같은데 촬영하다가 이게 무너지진 않을까 이게 또 겁도 나구요 자 우측에 보시면 요렇게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들보 자체는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요런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거실 같습니다 거실 자 요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구요 풀을 한번 싹 치워봐야 정확하게 어 좀 경계라든가 요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고 어 여기가 뭐죠 열기가 무섭네 고양이라도 있을까봐 어우 보일러실인데 어 이거 주방이었던 것 같아요 보일러실 아니라 주방 이렇게 보시면 너무 심하죠 예 요거 좀 싸게라도 주면 모를까 이거 그냥 맹지 가격으로 어떻게 주든가 해야지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이고 사상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은데 최악입니다 정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쪽이 대문이네요 저쪽이 대문이고 이렇게 아 솔직히 조금 밤에는 진짜 뭐 올 수가 없어서 지금 낮인데도 정말 흉가 체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세요 이게 방 방 요렇게 있구요 천장도 보시면 어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이쪽에 이제 펜스가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구요 철저로 된 대문이 요쪽에 있네요 네 저 끝까지 인데 지금 풀들이 다 덮어 쓰고 있어 가지고 요쪽에도 이렇게 석가래 보시면 석가래는 전반적으로 사실 석가래 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수리를 한 것 같구요 네 석가래는 그나마 상태가 괜찮다 배들보도 괜찮다 집안이 침화되거나 무너져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집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거를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로서 매물이 나와서 또 이렇게 뭐 희귀한 매물이죠 역세권에 아신역세권에 있는 좀 흔한 매물은 아니라서 촬영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네요 네 네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촬영을 하고 싶구요 네 아신역세권에 위치한 지적상 맹진 그런 어 폐가였습니다 폐가인데 폐가 상태가 너무 안 좋구요 자 이걸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찍으면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요런 요런 매물입니다 요런 매물이고 음 음 제가 뭐 지본도 다 오픈해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언제든지 많이 주시구요 어 아무쪼록 어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요런거는 좀 그렇죠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폐가 매물은 여기까지 좀 촬영을 하도록 하구요 어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